와! 이거봐! 엄청 커! 꼬리!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왕 랍스터 특집! 집게! 엄청나다! 이거봐! 엄청 커! 엄청 커! 일단 여기다 내려놔 볼게요 일단 5kg인데요 얼굴보다 큽니다 일단 이 랍스터를 깨끗이 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엄청 큰데 진짜? 우와! 싱크대에 완전 빡쳐! 엄청나요! 우와! 이걸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 볼까? 마스! 통후추 월기수잎 2장 통통! 5kg이니까 제 경험상 40분은 쪄야될 것 같아요 40! 40! 40! 40! 40! 40분 짜줄게요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와! 엄청 잘 익었다! 진짜 빨갛게 잘 익었다! 남순단 요렇게 완성! PUI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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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D 일 9분 더 долгоめ고 이렇게 냉동 år강을 통해서 고추 커리가루 고체커리 그리고 첫번째 소스는 고춧가루 우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딱 돼요 랍스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랍스타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오늘같이 큰건 거의 없어요 우와 진짜 너무 커요 지금 앞에 이 직게 보이세요? 직게 크기봐봐 이만해 와 진짜 이야 나 오늘 기분좋아 그럼 콜라부터 달고갈까요 콜라 약간 랍스터의 정신이 팔려서 소스 설명을 못했다 소스 설명해드릴게요 오늘 소스로는요 로제토마토, 도마토소스, 크림커리소스 매운 커리소스, 갈릭디핑소스 타르타르소스 그럼 맛있게 잘먹을게요 구독,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봐주세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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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은 이게 너무 커가지고 직게부터 좀 먹어볼 생각이에요 일단 망치를 준비하긴 했는데 소음주의 여기 얘 어떡하지? 어떡해 옆집에서 올거같아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앱을 먼저 뜯을게 와 이거 진짜 얘 어떡하지? 됐다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세상에 이거 봐 어깨야 자 일단은 뜯었으니까 나 엄청 잘 뜯었다 그치? 랍스타 집게 ASMR 여기 자세히 보면 공룡이빨같이 생겼어 진짜 무섭다 그래야 열심히 한거치고 잘했어 일단은 이 집게부터 먹도록 할게요 이 집게는 로제 토마토소스 잘 먹겠습니다 그 느낌 되게 서걱서걱해요 되게 잘 익었어요 원래 보통 이 부분이 미끈미끈하고 잘 안 익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게 잘 익었어 토마토소스 토마토소스 꼬리랑은 좀 다른 맛 조금 더 짭짤해요 이번엔 크림커리 듬뿍 찍어야지 살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뼈야 뼈에 붙은 살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꼬리 꼬리 끄기봐봐 미쳤나봐 진짜 웃음이 나온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끝부분 매운 커리 오우 죽음이다 매운 커리 이게 커리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게 식감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랍스터의 쫀득한 살과 커리가 잘 어울려요 되게 됐다 와 어깨가 진짜 너무 아파 일단 안에 다 빠졌구요 다일리 디핑 소스 꼬리 사랑스럽다 진짜 맛있게 잘 어울린다 이번에는 이 자른 부분을 제가 또띠아를 준비했어요 또띠아에다가 올려가지고 계속 짠 이건 뭐지? 흘렀네 먹어볼게요 가운데 있어 기다려봐 음 보통 치킨에만 싸먹어봤는데 맛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뭔가 치킨 탄두리 치킨 이런거보다도 랍스터가 들어가니까 좀 더 촉촉해 음 음 맛있긴 한데 소스가 약간 액체류여서 많이 흘러 어깨 소스 여섯개중에 순서를 못 정하겠다 다 맛있어가지고 내장 되게 많아 내장 되게 많아 내장 안유려 내장이랑 맛이 겹치니까 독특한 맛이 나네 굉장히 깊은 맛이 나기 시작했어 아악 얘는 이 다리들도 되게 커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니 무슨 킹크랩 같아 킹크랩 이거봐 미쳤나봐 진짜 나 랍스터 다리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 토마토소스 미쳤나봐 소스 어머 웬일이냐 이거 진짜 내가 킹크랩을 먹는건지 랍스타를 먹는건지 모르겠어 지금 까르타르 소스 우와 어떤 맛이냐면 약간 킹크랩보다 살이 좀 더 쫀득쫀득해요 대박 우와 우와 내장이랑 컬이랑 섞이니까 겁나맛있어 이거 완전 고소하고 이거를 따로 소스로 만들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가리비같은거 찍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음 오늘 이렇게 5킬로짜리 랍스터를 먹어봤는데 지금 제가 요거 다리 요거 하나 남았거든요 요거는 제가 가족들이랑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커서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5킬로짜리 대왕킹크랩 아니 랍스터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가기 이걸 아예 깨놓을까? 망쳐놔서 고맙습니다